오늘은 신이카의 여행은 A, B가 어디 있대? 저기가 신이카의 여행은 왜? 밤은 이쁘겠다. 조명 들어오면. 와 미쳤어. 너무 좋은데? 돌았다. 너무 고요한 거 아니야? 배경도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이건 진짜. 어머 화장실도 좋아. 나 화장실 좀 예민하잖아. 야 너무 좋은데? 야 어메니처 다 있어. 진짜 씻기가 너무 예뻐 여기는. 안 쓴 게 좀 아쉽다. 다다다. 다다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서 조명을 좀 키덧새가 훨씬 더 싫을 것 같은데. 더워서 안 돼. 여긴 너무 더워. 핀백. 아이고. 아니 이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너무 깔아보니 쓰는 거 아니야? 완전 좋아. 야 앉아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차려야 되는데? 제일 편하지? 최고지? 최고지? 은근 내 살이 다 다르다. 오징어도 있고. 음. 아 이거 사심이 진짜 맛있어. 이거 화분이 다 이렇게 너무 오래? 응. 아니 진짜 그 톤 앤 메론을 너무 잘 맞췄어. 응. 딱 누가 와서 제주도 숙소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에eler thinks it's right. 아침에 남은 거 오래된 거 θα leur 올린 가운데의 하루 2006 Walk 1 Fall 시ued. 아침에 왔어요. 놀러다니지 궁금해. 기계 zombies. 마지막 Construction. 중공정 need a tour. 등장에 참여 abroad. early Captionen 국민 inest engagement 플레이 앤 separ語. 난 이거 먹을 거야? 허브리 북블드. 아니 이거? 나 이거 printers. 타이거 같아. 그다음에 Santa's Tag trip to Ignatie, 논 Beyond我, 사 먹으세요 다 힘쎄 먹방. 옛날에 다이어트할 때 먹었던 콩 브라우니 같은 느낌이야. 콩 브라우니가 뭐예요? 미깡 대신에 콩을 넣어서 만든 거야. 짠. 무슨 소리가 많지? 이거. 다? 끝까지? 됐어 됐어. 무거워. 밥 전체가 맛있구나. 역시 김치 로봇, 김치 스타블러. حم이 있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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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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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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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쓰이 이렇게 안 돼서 반지, 반지, 반지. 저거 또 하늘. 아아. 아아. 아 이게 브런치지. 맛있겠다. 내 사랑 요거트. 진짜 저번에 월종이에서. 파란다이스 킹들에서도 이거보다 진짜 좋아했어요. 맛있어요? 짜잔. 요거트 치킨이에요. 요거트 치킨. 하나 더 시켰어도 됐었걸? 맛있다. 요거트 치킨. 요거트 치킨. 요거트 치킨. 진짜 맛있다. 되게 아침에 이런 맛이 흥었나봐요. 아침에 이런 맛이 흥었나봐요. 아침에 이런 맛이 흥었나봐요. 야, 바나나를 먹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해도 오늘 눈 뜨기 힘드네? 이게 안개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보고. 아, 안개 내려 먹으래? 제 예상이 찢어. 여기 어딘가에 내 돌이 있다는 게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없어. 제주도 오면 꼭 와야되는 인사. 연우 혹시 얼마쓰는지 보는 영상. 아니, 나 은근 근데 신중하게 결제하기 때문에. 신기하다. 와, 되게 쾌적해보여. 응. 원석은 안하네. 너무 예쁜데. 탐난다. 고데기 다 풀렸어. 고데기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컨셉이 너무 귀여워. 잘 풀렸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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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세지 왜요? 진짜 이거 봐 어? 푸딩이야? 어? 안 딱딱해 나 딱딱한 줄 알았는데? 무스 케이크인가 보다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는 나 진짜 여기서 밤 10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또는 하루에 일을 하죠. 2시, 3시, 4시, 3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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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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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6시, 6시, 7시, 8시, 6시, 7시. 이쪽에 페이셜 관리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베이직부터 스페셜까지 이제 한 1개씩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세요. 이랑 임상부 전용도. 아, 우아. 오, 좋다. 소연이는 어떤 거예요? 세지 씨는 피부 미용 목적으로 부드럽게 터치가 되는 테라톤이시고요. 딥티슈부터 보일 때까지는 이제 압은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되 딥티슈는 식물성 모양 오일, 구하닉 아로마는 라벤더 오일. 쇼싱이 좋아하면 또 못할게요. 근데 테크닉이 한 상이면 못 자요. 응, 그치. 그래서 저는 자꾸 가는데 막 이렇게 긴장을 못하자고. 이게 나는 약간 세게 하는 게 더 좋아. 부셨으면 좋겠어, 내 본인에. 저희 먹고 가는 건가요? 아, 너무 시원했어. 근데 살짝 죽을 뻔하긴 했는데. 그래, 죽어. 너무 좋다, 진짜. 여긴 꼭 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손에 캐리어. 한 손에 카메라. 소중하시겠다. 예뻐요. 거짓말. 완전 도마마의 같아. 너무 예쁜다. 응. 오, 침. 스페인 술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 보니까 은유 먹고 싶어. 가닷가 앞에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와, 진짜 그게 안 억수는 어쩔 뻔했어. 이게 작아서 다 이게? 어우 나 저거 생각했어 내가 나올게 김치처럼 약간 시원해 와 너무 예뻐 뭔 일이야 야 어떻게 색깔이 저래?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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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제주도 질게. 제주도 질게. 제주도 질게.